안녕하세요. 키위의 요리세상입니다. 오늘은 토마토를 가지고 토마토 스크램블 에그 만들어보겠습니다. 먼저 1토메이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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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토메이토 1토메이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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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에그 계란 3개 요거는 슬라이스 치즈 2장 있으면 되겠습니다. 먼저 어니언 양파는 캡 하프 반이니까 스코어 칼집을 넣으셔서 찹스 다져주시고요. 다져주시고요. 긴 거는 이렇게 잘라주시고요. 한쪽으로 밀어놓으시고요. 갈릭, 마늘 두 쪽은 얇게 슬라이스해서 찹스 다져주세요. 다져서 옆으로 밀어두시고요. 토마토는 반으로 자르셔서 꼭지 떼주시고요. 반 잘라서 0.3cm 너무 두껍지 않게 얇게 썰어주세요. 반 잘라주시고요. 반 채썰기는 토마토는 이렇게 따로 담아두시고요. 다음은 달걀을 불어 보겠습니다. 느리에그 달걀은 톡 달걀은 소금 솔트 천일염 소금 톡이에요. 1티스푼 넣어주시고요. 후추는 넣으니까 색깔이 시커메져서 나중에 넣겠습니다. 잘 풀어주세요! 이렇게 잘 풀어주시고요 잘 풀어졌으면 넥스트 불을 켜시고요 미디엄 히트 중불로 하시고요 프리힛, 3미밋 3분간 예열해 주세요 3분이 지났습니다 이건 그레이프시드 오일, 포도시 오일이에요 3 테이블스푼 1, 2, 3 테이블스푼 넣어주시고요 1분간 기름을 데워주세요 그래야 팬 바닥에 음식물이 눌러붙지 않으니까요 1분이 지났습니다 이렇게 기름을 한바퀴 돌려주시고요 불어넣은 달걀 넣어주세요 재빠르게 저어주세요 3차ICK가루 2T 3T 4T 3T 4T 4T 다는 옆에 넣어주시고요 이렇게 하면 부드러운 스크램블 에그가 된 거에요 여기에 기름이 조금 있으니까 1 테이블스푼 넣어주시고요 포도시 오일 1 테이블스푼 넣어주시고요 썰어놓은 어니언, 갈릭 넣어주세요 이렇게 해서 드림이닛 3분간 볶아주세요 스타브라이 드림이닛 3분 동안 볶았더니 양파가 이렇게 노릇노릇하게 맛있게 볶아졌습니다 그럼 여기에 토마토 넣어주세요 여기에 간을 내보겠습니다 이건 소금이에요 소금 소금 솔솔 뿌려주시고요 토마토는 많이 안 볶아도 되니깐 살짝만 토마토가 어느정도 여기에 슬라이스 치즈예요 슬라이스 치즈 치즈를 뚝뚝뚝뚝뚝뚝뚝뚝 치즈를 뚝뚝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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뚝 불을 끄시고, 여율로 치즈를 녹여주세요 여율로 치즈가 어느 정도 녹으면 만들어놓은 스크램블액을 넣어주세요 이렇게 해서 치즈가 다 녹도록 다 됐습니다 치즈를 넣어주세요 치즈를 넣어주세요 치즈를 넣어주세요 치즈를 넣어주세요 예쁘게 잡아보겠습니다 치즈를 넣어주세요 너무 휘젓지 마시고요 치즈가 다 녹을 수 없을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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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즈의 끝 치즈가 다 녹을 수 없을때 치즈는 Mitarbeiter에게 치즈가 다 녹을 수 없을때 치즈가 다 녹을 수 있어요 치즈를 두기 치즈의 끝 치즈와 위치 치즈의 끝 이건 그린 어니언 실패예요. 파란색을 살리기 위해서 그린 어니언 뿌려주시구요. 페이퍼 타올로 토마토 스크림블 에그 다 됐습니다.